정식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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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걸 운명 다 마치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나면 니가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니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너 거기 있어 주소 그게 나라서 가끔 내 어깨 가만히 기대 주소 나는 이리 있잖아 천만 이틀 없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 물끄러움이 너를 들여다보고 그것 말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 그래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찬란 나는 온토로 보고 있으며 왠지 꿈처럼 아득한걸 몇만 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넌 거기 있어줘서 크게 많아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남겨주어서 나는 잊잖아 천만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을 흐르고 멈춰 물끄러 이 너를 들여다보고 너를 보는게 나의 내 사랑이 니까 너의 나만 두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 그래도 생각만 해봐도 가슴이 찬란 마른 온토로 도와 상승 tangible 그녀 전 선 워 나의 왕 나의 여 목톱 정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숙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? 조금 일찍 도착해서 선배님들의 무대를 듣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? 너무 화려하고 화려한 곡들 여러분 현호가 쫙 올라오는 걸 들으면서 나는 빨리 잠깐 쉬게 해드리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겠죠? 여러분 잠시 저와 차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뒤에 점점 더 자극적인 무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제 행사에 초대밖에 없어서 이쁘고요 제가 제가 부른 노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행사에 많이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축제가 아니라 약간 명상의 시간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삼성화제가 좀 대단하신 게 되게 오랜만에 느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장면의 가수가 이렇게 모일 수 있구나 요즘 없거든요 음악방송은 이제 아이돌만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음악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큐시티를 쫙 보면서 세상에 남진, 김양자, 임창 쪽에 저 뒤인어 얼굴들도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아 이게 여러분들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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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